조금 전 추가된 속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참이 공지한 가운데 북한은 제2차 군사정찰 위상발사가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10월에 3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오늘 오전 3시 50분쯤 북한 평양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돼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상을 발사한 건 지난 5월 31일 처음으로 정찰 위상발사를 시도한 이후 85일 만입니다. 당시 발사도 이번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되는 뉴스 기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